저의 카메라입니다 렌터카 사무실에 차를 빌리러 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와이프랑 구역마트에 갈거에요 박스 단위로 포장을 좀 많이 판매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인데 한국에는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투케 두 군데가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하지? 그거를 다 막은 생각이 안나갖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3층, 3층이어야 돼 너무 2층이어야 돼 2층까지도 긁어라가지고 주차장이 3층 같으니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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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미leど sustained Mäd sister 205D 연례합니다 3층에서 2층이든 Hertz 1층 Kahram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양에 비해서 저렴한거고 딱 가격대에 그 맛이 납니다 따뜻한 피자에요 뜨겁지 않아 전혀 치즈가 녹지않는 따뜻한 피자 근데 뜨겁게 데우면 오래 못가잖아 딱딱해지고 감사하고 먹어요 감사하고 먹습니다 와이프하고 동생하고 왔는데 찍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둘다 여기 빠져가지고 둘다 둘다 자 직접 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난감 물촌인가? 아 이거 너프건이네 우와 이거 이렇게 세게 판다고? 3만원이네 이게 23,000원 밑에꺼야 밑에꺼야 위에꺼는 3만원 왜이렇게 싸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내 눈에도 까나리 뜯어졌네 눈이 좋구만 비싼거 필요없어 이렇게 많은데 7,980원 7,980원이면 동네 마트 가면 하나에 3,000원, 4,000원을 팔아요 오 마카롱 살까요? 마카롱 가격 미쳤다 이렇게 해서 2만원이네 원래 이 마카롱이 하나에부터 4,000원이야 그리고 이 마카롱이 싸구려 마카롱이 아니라 진짜 두꺼운 마카롱인데 돼지고기 안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 맛있어 이거 살거면 애들 불러 하하하 우리끼리 다 못먹어 바스크치즈 케이크 있구요 맛있을거 같은데 자 여기는 육류코너에요 프레쉬 미트라고 써있고 할랄 없어 할랄 없어? 할랄이 없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검색해봤는데 이마트트레이더스에 할랄 과자들이 판다고 그래요 할랄 인증마크를 받은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판대요 베이비 파우더? 네 베이비 파우더 향이 아 향이 저희 시그니처 향이에요 이거 한번 써볼까? 양이 장난 아닌데 1.5리터 와 이거 뭐야 섬유 면제 섬유 면제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4리터짜리 섬유 면제 아까 저기 보니까 6리터짜리 세제도 있는데 4리터짜리 섬유 면제 어 이것도 싸다 2.5리터 나 맘에 들어 약간 클라식한 냄새야 요거는 포기 어? 어 윤희 좋아하는거 아네? 그래 마스크 꼭 쓰고 기름 닦는거 마스크 꼭 써 이거 쓸 때 티셔츠기 파야 내가 좋아하는 기억이지 하나에 2만 얼만데 이렇게 해갖고 2만 8천원? 2만원에 판대 바디워시 여기 있다 시트러스 이런거 아니야? 야 뚜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되지 아 옛날에 이거 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화장실 벽 욕실 청소기 이거 엄청 유명해잖아 이거 엄청 유명해 갈 수도 있어 코너 구석 이거 뭘까요? 짠 이거 햄버거랑 김밥 파는건줄 알았는데 위생장갑이래요 장갑을 파는 겁니다 저번에 샀던게 이거야? 몇끼야? 40개밖에 안들어갔다는데? 근데 이렇게 커? 팝콘입니다 팝콘 밑에 부스러기도 없어 괜찮아 컨디션이 킨더입니다 킨더 몇끼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 꽉 차이네요 하하하하 이게 어 보자 술드린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 먹을 수 있네 10%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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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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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도 코너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서울 외곽이에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없고요 어 거기 있는 커피숍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커피숍이 아니라 서울 사는 사람들이 바람쇠로 외곽 나갈 때 자주 가는 커피숍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송어 먹으러? 송어 먹으러? 송어 먹으러? 네 송어 먹으러 갑시다 어? 저기 보시면은 아까 장을 받고 차를 빌린 김에 식사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서울 외곽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오 너무 좋아요 와 여기야 어? assalamualaikum 쥬우가 쥬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얼만큼 더요 오빠? 어 내가 알려줘 어 고맙습니다 응 오늘은 튀김 소스예요 네 네 튀김 여기다 찍어내시면 돼요 응 믿습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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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죠 한국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무래도 아주意志하게 하얀 누구가 남쾅 내 모든 JSON Вс Villain 너는 북한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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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이래요. 우리 어딘지도 모르고 다녀요. 길 아니에요. 집에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아니 혼잣말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같이. 빗습니다. 안 뚫어져. 이런 거는 과연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거치하는 건데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식이라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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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무려 4개나. 4개나 드려. 이거 배터리 잡아먹는 괴물인데 못 봤어요.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 여기 화면자라. 이렇게. 네. 툭김이 너무 신기하다. 툭김이 너무 신기하다. 툭김이 너무 신기하다. 툭김이 너무 신기하다. 툭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빨대를 꽂을 수 있게. 툭김이 너무 신기하다. 아니요. 필요없어. 아니요. 유인아 빨대가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툭. 네. 툭. 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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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닌 것 같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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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